지난 10월 뉴질랜드 윌링턴에서 열린 제25차 해저 지명소 위원회의에서 우리말 해저 지명 4건이 국제 지명집에 등재됐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해저 지명은 동태평양 해역의 봉수대 해전홀과 맷돌 해전홀, 백령도 외측에 위치한 옹진 해저분지와 병풍 해저 절벽 등 총 4건으로 우리말 해저 지명의 국제 등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한현철 박사가 2006년 국제해저 지명소 위원회 위원으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2007년 동해 울릉도 주변 해역의 해저 지형에 대해 옹놀이 분지 등 10건을 최초로 국제 등재했습니다. 또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태평양과 남극 해역의 해저 지형에 대해 우리말로 된 해저 지명을 국제 등재하는 등 올해 추가된 4건을 포함해 총 39건을 국제해저 지명집에 등재했는데요. 국토해안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탐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역에 우리말로 된 해저 지명의 국제 등재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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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역